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던 케인은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스포츠 전문가들은 케인이 토트넘에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그가 왜 팀을 옮기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케인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이적을 수락하면서 계약을 추진했지만 레비 회장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팀에 잔류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케인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다음 시즌까지이며 1년밖에 계약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케인은 재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시즌이 끝나고 열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케인은 유년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성장해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득점왕을 3번이나 수상할 정도의 실력파다. 이번 시즌도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에이스로서 팀을 이끌고 있지만 현재 순위는 5위이며 아스널, 맨시티전까지 연패를 맛봤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활약이 좋지 못한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스포츠 매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과의 계약을 노리고 있다며 케인은 텐 하흐 감독과 맨유가 좋아하는 옵션이다. 케인의 미래는 우승팀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어흠 으 아 으 으 땡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